이 쪽인가봐요 그렇지 찾았다 혹시 이 아이씨이 알아 누군지 알아야 하지?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현모가 맨날 이거 하면서 막 친구들이 나는 마비누기를 안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막 그러면서 좀 그냥 아무거나 해 말고기 1등급 말고기 해 너무한거 아니야? 심지어 있어? 야 누구야? 하프서버에 로젠제 누가만으로 누구야? 아아악 아이킹으로 아이킹 그럼 타는거야 그렇지 이제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혁명이다 이거 혁명이네요 이건 이게 보스인가요? 그렇죠 보슬름이에요 자 열면은 컷이 나오고 오우 오 통과해버렸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핰 남일이란 듯이 그냥 남일이 남일인 듯이 그냥 가버리는거 자 한번 날아볼까 한번? 이제 날아올라 그렇지 게이머 자유도가 되게 높다 그렇지 아 편하다 이거 복수리가 빨라 또 땅에서는 좀 약간 낮아 느려 닭대기 갈매기 같은데? 뉴트 되나 설마? 아 로젠파이크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어 뭐야 마비야 왜 꺼져 뭐야 뭐죠? 아니 뭐 이런게 뭐야 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터졌구나 그런건 아닌데 넣어버려 이거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디펜스 그렇지 디펜스 디펜스 막 하고 있어요 아 아 뭐죠? 아 이렇게 고마한테 죽을 수 있어 제일 센건 아니고 일단 잡아봐 한번 어 스톱 얘를 잡아 그렇지 야 이거 천년묶고 이제 잡아봐 너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너의 스킬 시작을 보여줘 여러분들 힐링해줘 빨리 힐링해줘 님들 야 엄청센데 야 아니 달지잖아 짜씨 야 힐링해줘 안줄게 안줄게 그렇지 힐링이 오고있어 걱정마 감사합니다 걱정마 걱정마 그렇지 걱정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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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르르 안되겠다 아이고 오우 어 어 아니 저 곰다 아 도와주셨구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마빈을 끄고 일단은 총체적으로 해보니까 어때 지금 어 매력있는 게임 정신 사납진 않은데 그냥 시간 죽이면서 이렇게 하기 편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거 같고 차분하게 이제 게임할 수 있을거 같고 차분하게 할 수 있다 아 어 근데 약간 이렇게 게임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 글씨가 너무 작아 어떤 글씨들 어 이렇게 npc를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클릭이 안돼 아 시스템 전투가 어땠어 해보니까 아 전투는 내가 그걸 잘 이해 못해서 내가 그 디펜스를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걸 몰라가지고 계속 뭘요 자 친구님한테 질문이요 너한테 질문이래 네 이 게임 1년안에 망할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계속 하시잖아요 어 아 너 석쇼하게 말해줘 그냥 계속 갈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왔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왔었을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뭐 넥슨에서 돈이 안되고 이제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접을수도 있겠지만 으으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그럼 난 뭘해야 일까 어? 난 그럼 뭘해야 할까 너? 어 자 그럼 일단 저희는iona 여기서 진짜 마무리 하고 좀 쉬다가 양꼬치에 찍다워 먹으러 가겠습니다의 여러분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.